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장 건강하신가요? 사실 과민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대장이. 그래서 과민대장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병원에 가서 어떤 검사를 해봐도 특별하게 기질적인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의 기능이 좀 과민해져 있어가지고요. 만성적인 복통이 있다라든가 또는 가스가 차는 불편감이 있다라든가 또는 설사와 변비 같은 그런 배변장애가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과민대장증후군으로 진단이 되고 여러가지 약들을 처방받게 되는데 물론 약으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평상시의 식이요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과민대장증후군 환자들한테 권유하는 식이요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우 포드맵 다이어트라는 건데요. 이 저포드맵 식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또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로우 포드맵 다이어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 포드맵이라는 다이어트를 적게 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일단 FODMAP 바로 포드맵이 뭐의 약자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F는 뭐냐면 포멘터블, 그러니까 발효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O는 올리고사카라이드라고 해서 올리고당 종류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D는 다이사카라이드, 이당류입니다. 이당류가 보통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젖당, 유당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M은 모노사카라이드, 바로 단당류입니다. 그래서 과당 같은 게 여기 속하고요. 그 다음에 A는 그냥 엔드고 그 다음에 P가 바로 폴리올이라고 해서 당알코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일리톨이라든가 솔비톨 같은 이런 인공가미료 종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F, O, D, M, P에 해당되는 음식들을 좀 피하시는 것이 과미내장제공원에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이 곡류들을 보면 곡류들을 보면 잡곡류 있죠. 보리나 호밀 같은 경우에 올리고당에 해당되는 플럭탄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시고요. 그럼 대신 쌀이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감자 같은 그런 곡류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콩 종류도 좀 종류를 좀 구분하면 좋은데요. 사실 갈락탄 같은 올리고당이 많이 들어있는 콩이 강낭콩 같은 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콩을 굽거나 또 콩물 같은 걸 드셔도 그런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이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드시면 좋으냐면 두부로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완두콩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성분이 적기 때문에 편안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사카라에 해당되는 이당류에 해당되는 바로 유당인데요. 우유나 치즈 또는 요플레라든가 뭐 아이스크림 다 우유가 들어있죠. 이런 유당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고 이런 유제품을 좀 드시고 싶으시다면 요즘에 많이 나오는 유당제거 우유가 있죠. 락터프리라고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좀 드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일에도요. 과당이 들어있어서 단당류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일 종류 중에서도 어떤 과일이 좀 나쁘고 어떤 과일이 좀 좋은지 말씀드리면 일단 사과나 배, 복숭아 같은 과일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주스라든가 또는 이제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말린 과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고요. 그렇다면 어떤 과일이 괜찮냐. 바나나라든가 블루베리, 토마토, 포도라든가 키위, 딸기, 오렌지 같은 경우도 좀 비교적 괜찮게 드실 수 있는 과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채소류는 아스파라거스라든가 또는 브로콜리, 양배추, 마늘, 양파 같은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고요. 반면에 가지라든가 호박, 시금치, 죽순, 당근, 샐러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장을 자극하지 않는 그러한 채소들이기 때문에 드셔도 좋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좀 피해야 될 음식들은요. 커피라든가 탄산이 들어있는 음료들은 당연히 과민대장진국 환자들한테 좋지 않고요. 그 외에도 자극적인 음식이 있죠. 너무 차가운 음식을 많이 드신다든가 또는 너무 매운 음식, 너무 짠 음식도 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또 기름이 많은 음식이 있잖아요. 튀긴 음식 같은 걸 너무 많이 드시면 당연히 과민대장진국 환자들한테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과민대장진국 환자들께서 어떤 식이요법을 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로우 포드맵 다이어트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장이 민감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것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또 건강한 장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